기아 타이거즈 시즌 종료 후 단연 계약을 통해 김태군을 눌러앉힌 기아는 이제 떠나보낸 유지혁에 대한 빈자리의 공허함이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 시즌 기대를 모았던 김규성의 기량이 올라오지 않았고 1루수 자원도 불안정했으며 이에 더해 1루수 프랜차이즈 김선빈이 팀을 떠날 수도 있기에 당장 내년 시즌부터 1루수 자리가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종국 감독은 1루 자원에 대해 변우혁 황대인 오선우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시즌기관 후보군을 추려 내년 선발을 맡길 것이란 뉘앙스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내야 부분은 누가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우선 유격수와 3루수는 박찬호 김도영이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거의 100%로 보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한자리 1루수에 대한 걱정과 모험이 남게 되는데 올해를 끝으로 두 번째 FA가 되는 김선빈이 잔류하게 된다면 2에서 3년간 주전에 대한 걱정은 없게 되지만 그 이후와 만약 김선빈이 잔류를 선택하지 않고 FA 시장에 나서게 된다면 내년 시즌 1루수 공백은 불보듯 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떠나간 뉴지역 같은 자원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언제든 제 몫을 해내는 내야 주전과 멀티 요원은 꼭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기아도 이러한 데뷔를 위해 준비는 하고 있었으며 김규성이란 유망주를 1년 전 호주 프로야구 진롱코리아에 보내 많은 실전을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시즌 내내 주전 선수들의 부상 시 백업 요원으로 활약했지만 항상 타격이 고민이었습니다. 가정이지만 김선빈도 내년에 기아에 없다면 기아로서는 김규성의 성장이 다시 한번 절실해지는데요. 김규성으로서도 지금 역할을 계속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격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김규성에게 기회를 줄지 말지는 또 다른 경쟁자들이 존재하기에 올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며 김규성에 도전할 내야수들로는 상무에서 제대한 박민과 윤도현 홍종표가 있습니다. 내야수 박민은 야탑고를 졸업하고 2020년 기아에 입단했습니다. 지난 2년간 상무에서 타율 3할 3품과 3할 5리로 2020-21년에 비해 확연히 나아졌다는 평가로서 기아는 올해 박민에게 호주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줬으며 좋은 체격에 한방 능력도 있지만 포텐을 터뜨리지 못한 박민은 올겨울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내년 시즌 1군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또한 김도영에 이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입단한 윤도현은 타격과 주루 능력이 좋지만 수비에서는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상의 발목이 잡혀 그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들은 윤도현이 최근 부상의 늪에서 벗어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훈련을 통해 수비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고 실전 감각을 쌓게 된다면 김도영과 더불어 향후 기아를 이끌 내야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과 박민, 윤도현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건 결국 이루도 언젠가는 세대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FA 자격을 얻는 김선빈을 붙잡겠다는 방침이라고는 알렸지만 김선빈도 영원할 수는 없기에 2, 3년 내에 후계구도 윤곽을 잡아야 하며 지난 4년 동안 김선빈의 후계자를 찾지 못한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것인데요. 유격수 포지션에는 박찬호가 있고 3로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김도영이 있습니다. 김 감독은 내년에는 박찬호의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남는 시간에 김도영의 유격수 테스트를 진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때문에 두 포지션은 큰 문제가 없으며 남은 1로와 2로에 대한 김 감독의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백업이었던 김규성과 홍종표의 성적이 턱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시즌에는 박민과 윤도현을 가세시켜 다양한 풀을 활용한다는 기아의 계획으로 구단은 물론 팬들의 기대까지 큰 윤도현과 박민이 얼마나 빨리 김규성을 따라잡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내년 시즌 기아 내야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